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느 처녀의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아우라지 처녀 이야기 강원도 땅은 예로부터 원래 산도 높지만 골짜기가 너무 깊고 험해서 농사 짓기가 무척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에 있는 북면 여량이라는 곳은 예외였다지 뭐예요? 마을 한가운데에 송천과 골지천이라는 시내가 흐르고 시내의 양옆으로 너른들을 가지고 있어서 논농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살기가 좋았으면 마을 이름까지도 먹고 남을 식량이 있다는 뜻으로 여량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여량이란 마을에 아우라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우라지는 원래 두 갈래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라진다는 뜻입니다. 송천과 골지천이 아우라지라는 곳에서 만나야 비로소 커다란 강을 이루는 것이지요.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아우라지 나루에 한 처녀가 나와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구절리 넘어 유천리에서 사람을 싣고 배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시오? 읍내 장보러 가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마다 처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녀는 한쪽으로 다 속옷이 비켜서서 사람들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지요. 빨갛게 물든 처녀의 뺨이며 옷 입은 매무새가 퍽이나 고왔습니다. 배에서 내리려던 한 총각이 그만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아, 총각 안 내려? 배사공이 미적대는 총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예, 저 안 내리고 뭐해? 배 띄워야 하는데 총각은 처녀를 찾아보느라 넋이 나간 듯 했어요. 배사공이 고항을 쳐도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할 수 없이 처녀를 태운 배사공은 배를 다시 젖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강으로 흘러갔어요. 처녀는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총각은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처녀는 어찌나 예쁘던지 총각의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요. 처녀는 부끄러운 듯 옷고름으로 얼굴을 가리며 음내 가요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도 총각이 싫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총각이 이것저것 물으면 비록 개미 같은 목소리지만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두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았어요. 서로 좋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물처럼 사랑도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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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는 어느새 한시도 못 보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처녀는 사리꼴로 향했어요. 총각이랑 만나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 몰래 사리 문을 나서려다 그만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디에 쏘다니는 거니 집에서 일 좀 하지 않고 동백꽃 따고 와서 할게요. 처녀는 부리나케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처녀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그것도 모른 채 처녀는 총각을 만날 생각에만 빠져 정신없이 아우라지 나루로 나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사이로 총각이 나왔습니다. 처녀는 반가워 총각에게 달려가 덥석 안겼지요. 그렇게 둘이는 꿀맛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해는 어느새 뉘엿뉘엿 지고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졌지요. 내일 모레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오. 한양이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에 처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산림 미천을 장만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 좀 두둑하게 만들어야지. 당신한테 장가도 갈 수 있지. 장가요? 처녀의 뺨이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총각은 그런 처녀의 어깨를 안아주며 속삭였지요. 꼭 기다리고 있어요. 내 돈 많이 벌어서 오리다. 그 말에 처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얼마가 아니지만 총각을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총각은 처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이니 내일 꼭 만나요. 둘이는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나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음날 새벽에 벼랑간 번개와 천둥이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비가 퍼붓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비는 사흘 밤낮을 지치지도 않고 내렸습니다. 무슨 비가 이리도 퍼붓는 거야? 시내는 금방이라도 마을을 삼켜버릴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멍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을 했지요. 처녀는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퍼붓는 비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서방님 처녀의 서글픈 눈물은 비를 타고 강으로 흘러갔어요. 한편 총각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장사하기로 약속한 일행들과 길을 떠나야 했거든요. 한양으로 가면서도 총각은 처녀가 기다릴 싸리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어요. 한양에서 장사를 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총각은 금세 아우라지 처녀 일은 잊고 말았지 뭐예요.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처녀는 매일같이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총각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채 처녀는 바싹바싹 말라만 갔습니다. 처녀는 이제나 저제나 총각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사히 돌아만 오세요. 살림 미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심한 총각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자꾸만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기 저기 좀 보시오. 처녀가 물에 빠졌어요. 아우라지 물살 속으로 처녀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뱃사공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소리쳤지요. 하지만 처녀는 그만 물속으로 들어가 영영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녀는 사랑하는 총각을 그리다 죽고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만거지요. 그 후로 뱃사공은 둘의 안타까운 사랑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리꼴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이 노래가 바로 지금의 정선 아리랑의 한 구절이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소나무와 갈대 소나무와 갈대가 같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나무와 갈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커다란 소나무는 그야말로 고고한 의지의 상징이지. 그런데 갈대는 저리도 휘청거리니 금방 부러지겠군. 새들도 동물들도 모두 소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소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어가거나 소나무 아래서 비와 뜨거운 햇빛을 피했지요. 하지만 갈대 옆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갈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 갈대를 소나무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비실거리니 사람이나 동물이나 좋아할 리가 없지.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칠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이후 바람은 갈대를 뿌리채 뽑을 것처럼 세게 불었습니다. 아이쿠 바람이 더 세졌는걸 난 아직 버틸만 하지만 넌 이제 슬슬 한 게 아니야? 소나무는 잔뜩 몸을 웅크린 갈대를 비웃었습니다. 숲의 동물들도 모두 동굴이나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들판에 남은 건 오직 소나무와 갈대뿐 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사나운 바람이 잠잠해지자 사람들과 동물들이 하나둘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성남 바람이 할퀴고 간 들판에는 소나무가 부러져 누워있었고 갈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바람에 한들한들 몸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너무 자기고집을 세우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주저앉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자신의 의견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두 친구 호르쇼프와 이안에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어른이 된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고 이제는 똑같이 아들을 셋씩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두 집의 아이들도 역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호르쇼프가 그만 병이 들어 알아눕 게 되었습니다. 친구인 이안에스키는 걱정이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주었지요. 하지만 호르쇼프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호르쇼프는 이안에스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먼저 저승으로 가게 되었네. 다행히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가족들이 굶지야 않겠지만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놓이질 않는군. 제발 부탁이니 우리 식구들을 자네가 거두어주게나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자네뿐이야. 이안에스키는 따뜻한 말로 친구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무 걱정 말게 자네의 가족이 곧 내 가족 아닌가 언제까지나 잘 보살펴주겠네. 호로쇼프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이안에스키는 약속대로 호로쇼프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었지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안에스키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로쇼프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탐났던 것입니다. 음 어떻게 하면 인심도 잃지 않고 그 녀석의 재산을 감쪽같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안에스키는 며칠 동안이나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궁리했지요. 어느 날 아침 이안에스키는 호로쇼프네 집으로 갔습니다. 호로쇼프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안에스키가 호로쇼프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두 가족이 한 대 합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로쇼프의 부탁도 있고 해서 어차피 부인과 아이들은 내가 보살펴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 돌봐주기가 힘들군요. 호로쇼프의 아내는 무척 고마워 하며 선뜻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집안이 너무나 쓸쓸해서 매일 눈물로 보내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아버지 같은 이안에스키와 함께 살게 된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호로쇼프 내 가족은 곧바로 짐을 챙겨 이안에 스키에 집으로 갔어요. 호로쇼프의 아내는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을 모두 이안에스키에게 맡겼습니다. 이안에스키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주고 싶었지요. 잘됐다.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군. 이안에스키는 서둘러 호로쇼프의 집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몽땅 자기가 챙겼어요. 이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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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쇼프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이미 호로쇼프네 식구들은 이안에스키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온 곡식도 당연히 이안에스키의 창고 속에 쌓이게 되었지요. 이쯤 되고 보니 이안에스키는 더욱 욕심이 생겼습니다. 호로쇼프의 식구들을 그냥 먹여 살린다는 게 왠지 억울하게 생각되었지요. 그 아이들을 그냥 놀고 먹게 할 순 없지.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그 녀석들을 부려먹는 거야. 며칠 뒤에 이안에스키는 집에 있던 하녀와 하인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이제 식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양식도 많이 늘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안에스키의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이안에스키의 꽁꽁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안에스키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죽은 친구와의 우정을 끝까지 지키다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남의 식구를 내식이나 데려다가 보살피고 있다지. 이윽고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이안에스키는 호러쇼프의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어요. 자 너희들도 이제는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모두가 바쁜 농사철인데 가만히 놀고 먹을 수만은 없잖니. 이제부터 모두 들러나가 밭을 갈도록 해라. 호러쇼프의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저희들도 일을 해야지요. 놀고 먹기만 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요. 호러쇼프의 아내도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안에스키가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려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안에스키의 가족들은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로 다정하게 지냈던 아이들도 이제는 일꾼을 부리듯 호러쇼프의 아이들을 마구 부려먹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안에스키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지요. 두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데다 호러쇼프의 아내와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안에스키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호러쇼프의 아이들을 점점 심하게 부려먹었어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시켰지요. 호러쇼프의 아내도 그 많은 식구의 요리와 빨래와 청소 바느질까지 해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굳은 일을 하는 것이 끝도 없이 되풀이 되자 착하기만 하던 호러쇼프의 아이들도 조금씩 이아네스키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눈치챈 이아네스키는 마구 화를 냈어요. 이런 못된 녀석들 같으니 그래 압이 없는 너희들을 데려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게 누구냐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나를 원망해 그러려면 이 집에서 썩 나가 이아네스키가 큰소리 치자 아이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호러쇼프의 아이들은 연애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한나절이 되었어요. 막내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뭘 좀 먹고 해요. 배가 고프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벌써 먹으면 해가 질 무렵엔 더 배가 고플 거야. 그러니 좀 더 일을 한 다음에 먹자. 우애 깊은 형제들은 형의 말대로 배고픔을 참고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저녁 무렵이 되어 형제들은 풀밭에 앉아 맛있게 빵을 먹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터라 빵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만 같았지요. 배가 부르자 이제는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잠시 쉬기로 하고 풀밭에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아네스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벌렁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펄쩍 뛰었지요. 아니 이런 괘씸한 녀석들 이제 보니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잖아. 이아네스키는 당장 몽둥이를 들고 와서는 형제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때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은 실컷 얻어맞고 나서 열심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아네스키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아네스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신음 소리까지 냈습니다. 자기의 새 아들이 양처럼 순하던 호러쇼프의 아이들에게 호된 안갚음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곳은 어느 전쟁터였습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호러쇼프의 큰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고 있었어요. 그 까닭은 자기 아들이 군인으로서 비겁한 짓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군복을 입은 호러쇼프의 아들과 자기 아들은 같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급장을 보니 호러쇼프의 아들은 장교였고 자기의 아들은 졸병 이었어요. 장교는 손에 권총을 들고서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자기의 큰아들은 꿇어 앉은 채 벌벌 떨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었지요. 하지만 장교는 막무가내였어요. 호러쇼프의 큰아들은 벌벌 떨고 있는 큰아들을 발로 냅다 걷어차더니 총을 쏘아버렸지요. 이안에스키는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새 이안에스키는 도박장 앞에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호러쇼프의 둘째 아들이 경찰관이 되어 수갑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감옥신세를 지게 생겼잖아. 이안에스키는 황급히 호러쇼프의 둘째 아들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얘야 딱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너희들은 옛날부터 친구 사이가 아니었니. 그러니 제발 좀 우리 아들을 풀어다오. 하지만 호러쇼프의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쌀쌀 맞은 얼굴로 휙 돌아서서는 자기의 아들을 그냥 끌고 가버렸지요. 이안에스키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찾아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막내 아들 역시 호러쇼프의 막내 아들에게 호덱의 매를 맡고 있었습니다. 호러쇼프의 막내 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장사꾼이 되어 이안에스키의 땅까지 모두 사들였을 뿐 아니라 자기의 막내 아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게으름만 피우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호되게 얻어맞는 중이었어요. 막내 아들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엉엉 울며 빌고 있었답니다. 이안에스키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다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휴 꿈이었구나. 잠에서 깨어난 이안에스키의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꿈이었어. 이안에스키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금까지 자기가 저질러온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나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꿈을 꾼 거야. 이안에스키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안에스키는 곧바로 호로쇼프의 식구들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안에스키는 이안에스키는 그들에게서 빼앗은 땅과 돈을 모두 돌려주고 새로 집까지 지어서 따로 살게 해주었어요. 이제 너희도 너희끼리 살 수 있을 만큼 컸으니 어머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안에스키는 또다시 또다시 꿈을 꿈을 꾸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호로쇼프가 보낸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안에스키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너에게는 하느님께서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자 이안에스키는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답니다. 다만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안에스키는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잠이 들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를 사랑한 여자 베트남 베트남에 호화란 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호화란 누구나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아가씨 였지요. 그런 호화란 에게 마음을 빼앗긴 청년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호화란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왕처럼 받들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호화란 내 마차에 타요 가장 멋진 음식을 대접할게요.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장미가 만발한 정원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거의 날마다 청년들이 찾아와 호화란에게 값비싼 옷과 보석 등의 선물을 내놓으며 고백하기에 바빴답니다. 그때마다 호화란 호화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청년들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호화란이 시간을 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은 물론 한 달 1년 내내 그녀를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호화란은 다음에 만나자는 말 따위는 까마득하게 잊곤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호화란이 만나주지 않자 실망한 청년들은 술을 많이 마셔 주정뱅이가 되거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심지어 물에 빠져 죽기도 했답니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했지만 호화란은 좀처럼 남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대만 점점 높아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었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랑의 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화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짝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게 해주겠다. 사랑의 신은 문카이라는 잘생긴 청년을 호화란과 마주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법을 걸었답니다. 어머나 이렇게 멋진 사람은 처음 봐. 마법에 걸린 호화란은 문카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그녀는 문카이 생각으로 잠자고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호화란은 문카이가 아침마다 강가에서 수영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호화란은 문카이를 만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예쁜 옷을 골라 입고 화장을 한 뒤 강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카이는 호화란을 본체만 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수영이 끝나면 곧바로 사라져 버렸지요. 한 달이 지나도 문카이의 태도는 처음 그대로 였습니다. 하루는 호화란이 용기를 내어 문카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 한 달 동안 여기에 서서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카이는 냉담한 목소리로 대꾸 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기다렸나요? 얼마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러자 문카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십시오. 문카이 호화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문카이를 불렀지만 문카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버렸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문카이가 날 사랑해줄까? 고민하던 호화라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마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대가가 얼마든지 치르겠어요. 문카이가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 않고 나만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다른 여자만 안 쳐다보면 되지? 그거야 간단해. 마녀는 기쁜 나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나나잎과 고슴도치의 가시를 들고 왔어요. 자, 먼저 바나나잎을 하트 모양으로 자른 다음 이 가시로 네 가슴을 찌르는 거지. 마녀는 갑자기 고슴도치 가시로 호화란의 가슴을 찔러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의 바나나잎에 피묻은 가시로 주문을 써서 땅속에 깊이 묻었답니다. 이제 됐다. 내 소원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흘이 지난 후 저녁 무렵이었어요. 산책을 하던 호화란은 문카이와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문카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당신도 내가 보고 싶었지요? 호화란은 문카이가 마법에 걸려 자신을 사랑하게 됐을 거라고 믿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문카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발길을 돌리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예? 문카이의 다리를 내려다본 호화란은 깜짝 놀랐어요. 문카이의 다리는 어느새 흑단 나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에요? 문카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문카이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몸 전체가 흑단 나무로 변해버렸답니다. 문카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에 호화란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녀가 나타났어요. 문카이가 흑단 나무가 되었으니 이젠 다른 여자랑 사귀지 못할 거야. 내 마법이 어때? 누가 문카이를 나무로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호화란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녀의 마법을 되돌릴 순 없었으니까요. 난 내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란다. 마녀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문카이 미안해요. 이를 어쩌지요? 나 때문에. 호화란은 흑단 나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밤이 깊어도 호화란은 나무한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밤새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문카이 날 용서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마침내 아침이 밝았어요. 호화란이 있던 자리에는 난초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난초가 되어 흑단나무를 꼭 감싸안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밤하늘에 빛나는 왕관 미노스 왕이 고대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미노스 왕에게는 아리아드네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아리아드네는 어려서부터 괴물로 태어난 오빠 미노타우로스를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었는데 무척 사나웠습니다. 미노스 왕은 아테네 백성들에게 해마다 아름다운 남녀 젊은이를 각각 일곱 명씩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는 무서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했지요. 그 동굴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일로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살아나는 자식들을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 우리 젊은이들을 크레타 섬으로 보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아테네 아이게오스 왕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백성들을 이유 없이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제가 나서서 그 괴물을 처치하겠어요. 왕자 테세우스가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된다. 너를 그런 곳으로 보낼 수는 없어. 아이게오스 왕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테세우스가 고집을 꺾지 않자 허락을 하고 말았지요. 조심해야 한다. 미노타우로스는 정말 무서운 놈이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놈을 죽이고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배에 흰 돛을 달고 오겠어요. 테세우스는 이렇게 약속하고 배에 올라 크레타 섬으로 향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 배는 크레타 섬에 도착했어요. 크레타 섬의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지요. 그 가운데에는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도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정말 용맹하게 생기셨구나. 아리아드네는 배에서 내려 당당하게 걸어가는 테세우스의 모습에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저분을 괴물의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어. 내가 도와드려 야겠어. 아리아드네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테세우스를 살짝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어요. 제 말대로만 하면 무서운 동굴에서 살아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받으세요.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건넨 것은 칼과 실타래 였습니다. 실타래의 한쪽 끝을 동굴 입구에 묶어놓고 천천히 풀면서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 이 시를 따라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정말 고맙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자신 만만하게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소문대로 동굴은 매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동굴 한 깊은 곳에 있던 미노타우로스도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지요. 젊은이들은 모두 기겁을 하고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준 칼을 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지요. 이 나쁜 괴물아 어서 내 칼을 받아라. 테세우스는 칼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감히 내게 덤비다니 좋다 너부터 잡아먹어주마. 미노타우로스는 테세우스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테세우스는 힘겨운 싸움 끝에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두 내 뒤를 바짝 쫓아오세요. 테세우스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시를 따라서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니 아리아드네가 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리아드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했소. 자 이제 나와 함께 아테네로 갑시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일행은 무사히 낙소스 섬에 도착했어요. 우리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시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테세우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섬에서 쉴 곳을 찾은 일행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테세우스의 꿈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테세우스 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 단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명심하거라. 여신님 왜 그래야 하나요? 테세우스가 물었어요. 너와 아리아드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불행해진단다. 어서 일어나거라. 아리아드네가 깨기 전에 어서. 그때 테세우스는 잠에서 깼어요. 아리아드네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테세우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개시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잠든 아리아드네를 홀로 두고 섬을 떠났어요. 아테네로 가는 동안 테세우스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테네 항구에 거의 다다를 무렵 테세우스는 테세우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지요.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 아들이 죽은 모양이구나. 검은 도칠단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본 아이게우스 왕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다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섬에 홀로 남은 아리아드네는 하루종일 테세우스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테세우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아리아드네는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아름다운 아가씨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등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디오니소스 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자 낙소스 섬의 주인이었지요. 아리아드네의 아름다움에 반한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에게 일곱 개의 보석이 박힌 왕관을 선물했어요. 너와 결혼해 주시오.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리아드네는 점점 늙어갔어요. 하지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늙지 않았지요. 결국 인간인 아리아드네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디오니소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리아드네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청혼할 때 선물했던 왕관을 하늘로 던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그림으로 날아온 나비 이탈리아 피렌체 아이리스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리스는 얼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에도 우아한 기품이 어려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씨도 매우 고왔답니다. 아이리스는 어린 나이에 로마의 왕자와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 하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행복하게 지내지는 못했지요. 결혼한지 10년째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자가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리스는 젊은 젊은 나이에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아해 보였어요. 아름다운 아이리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이리스는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는데도 청혼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꽃들을 벗삼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냈어요. 하늘을 보면 어지러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아이리스는 항상 그래 왔듯이 꽃길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날 따라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인걸. 아이리스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미소지었습니다. 그녀는 산책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화가는 꽃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지요. 아이리스가 화가 옆을 스쳐가자 화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산책을 나오셨나 보군요. 아이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멋진 그림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리스는 화가와 친구가 되었어요. 산책을 할 때마다 미술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은 점점 친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는 어느덧 아이리스를 사랑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야기가 이토록 잘 통하는 여인은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결혼해요.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그냥 말벗으로 지내요. 우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화가는 매일매일 아이리스를 설득했어요. 그러자 아이리스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답니다.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꽃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음 그렇게 하지요. 화가는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와 똑같은 꽃을 그릴 수 있을까? 화가는 몇 날 며칠을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가는 드디어 그림을 완성했지요. 아이리스 그림을 다 그렸어요. 화가는 그림을 들고 아이리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펼쳐 보였답니다. 이 꽃은 상상의 꽃이에요. 바로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화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리스의 표정을 살폈어요. 아이리스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림을 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듯 그림 속에 있는 꽃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온 메모새를 가다듬으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꽃이라면 향기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그린 이 꽃에는 향기가 없네요. 아이리스, 당신은 처음부터 나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군요. 화가는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비 나비 한 마리가 그림 속 꽃에 사뿐히 내려앉더니 두 날개를 살짝 접고 꽃에 입맞춤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이리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나비가 꽃을 알아보는군요. 제가 당신을 이긴 거지요? 화가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아이리스는 두 눈을 반짝이면서 조용히 화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리스와 화가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이리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녀의 무덤에 화가가 그린 꽃 그림도 함께 넣어주었어요. 얼마 후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바로 그림 속에 있던 상상의 꽃 붓꽃 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집트 신화 이야기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은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륵처럼 깜깜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바다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바다가 철썩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세게 출렁거리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찬란한 빛이 불쑥 솟아올랐지요. 드디어 세상에 처음으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소산한 빛은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추었어요. 둥글게 세상을 비추던 빛은 차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을 태양신이라 떠받들었고 그 이름을 아톤이라고 했지요. 사람의 모습을 한 태양신 아톤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입김과 함께 아톤의 입에서 아이 두 명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온통 무리여서 아이들은 그만 누 속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여기서 누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바다를 말합니다. 태양신 아톤으로 인해 환해진 세상과 달리 아직도 깜깜한 바다 속에서 두 아이를 찾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톤은 자신의 눈 하나를 쑥 빼내 하토르라는 딸을 만들었어요. 하토르 저 어둡고 깊은 누 속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너라. 빛나는 아톤의 눈에서 태어난 하토르는 어둡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금세 두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 뒤 하토르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맞는가 하면 아톤이 벌을 내리면 그 벌을 시행하는 여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토르는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일도 맡았습니다. 아토는 아들 슈와 딸 테프누트도 만들었어요. 슈는 공기와 바람의 신으로 머리 위에 타조 깃털을 꽂고 턱에는 까만 수염을 길렀습니다. 테프누트는 이슬과 비의 신으로 암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자라면서 슈와 테프누트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지요. 부부가 된 슈와 테프누트는 쌍둥이 남매 계부와 노트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남매 중 오빠 계부는 땅의 신으로 세상의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을 맡았고 여동생 노트는 하늘의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남매도 그들의 부모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매는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트는 기다랗게 몸을 느려 땅으로 향했고 계부도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랐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하늘과 땅이 뒤엉키자 세상은 온통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곡식도 잘할 수 없었지요. 이를 본 아톤은 슈를 불렀습니다. 슈야 내 아들과 딸 때문에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로구나. 네가 둘 사이를 갈라놓도록 하라. 아톤의 명령을 받은 슈는 개부와 노트 사이에 들어가 개부를 잇는 힘껏 바닥에 눌러놓고 노트는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은 떨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는 공기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랑하던 개부와 노트는 너무 슬펐어요. 슬픔에 겨워 목 놓아 우는 개부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노트는 지혜의 신 토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혜의 신이여 저희의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한다면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지혜의 신은 어떻게 해야 개부와 노트의 사랑도 지키고 아톤의 노여움도 풀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옳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지혜의 신 토트는 아톤을 찾아갔어요. 최고의 신이여 개부와 노트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미 끝난 일이다. 그건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아주 조금만이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소서 시간이라 지금은 1년이 360일입니다. 아톤께서는 그들에게 1년 360일 내내 만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년은 5일만 늘려서 나머지 5일만이라도 개부와 노트가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일 동안이라 음 그 정도라면 내 허락하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년은 5일이 더 늘어나 지금처럼 365일이 되었고 개부와 노트는 5일동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부와 노트는 5일동안 만나 사랑을 나누면서 5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첫째 날 태어난 오시리스는 아이의 갈대와 굵은 타주 깃털로 만든 왕관을 쓰고 나왔습니다. 오시리스의 찬란한 모습을 본 개부와 노트는 몹시 기뻐했지요. 오시리스의 뒤를 이어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호루스가 태어났어요. 5명의 아이들이 다 자라자 아토는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신들은 신들의 세계를 떠나 인간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라. 이 말과 함께 아톤의 논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방울은 금세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이것이 인간이다. 이 인간들을 신들의 현명한 지혜로 다스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어서 아토는 이집트 땅을 기름지게 할 나일강을 흐르게 했고 땅 위에서 나무와 풀 수많은 새와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이 넘쳐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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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 을 막기 위해 이집트 주변 땅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아토는 신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가 이집트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배를 타고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을 보살폈답니다. 오늘의 동화 영원히 사는 신들 아주 오랜 옛날 신들과 악마의 종속인 아수라가 서로 싸움을 벌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신과 악마도 사람처럼 한 번씩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어느 날 시바신을 섬기던 두루바사스가 비와 천둥의 신이자 신들의 왕이었던 인드라신에게 하늘의 꽃으로 만든 화환을 바쳤습니다. 인드라신은 그 화환을 자신이 타고 다니는 코끼리의 목에 걸어두었지요. 화환이 거추장스러웠던 코끼리는 고개를 흔들어 화환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모참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두루바사스는 분노에 떨었어요. 코끼리가 나의 정성을 저럿 짓뭉개 버리다니 신들이여 당신들을 저주하겠소. 두루바사스의 저주로 신들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아수라들은 그 틈을 노려 신들과의 전쟁을 시작했지요. 신들은 시바신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바사스가 자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시바신은 신들의 부탁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신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신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한 브라마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들은 메루산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브라마를 찾아갔어요. 창조주 브라마여 저희를 구해주소서 저희들은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악마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두 죽는다면 이 세상은 오직 악마들만이 날뛰는 지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들의 간청을 듣고도 브라마는 명상을 계속했어요. 길고도 오랜 명상이 끝나자 브라마는 입을 열었습니다. 비슈누신을 찾아가거라. 이 세상의 조화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비슈누신의 몫이다. 신들은 다시 비슈누신에게 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악마들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해와 달이 떠오르는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 거기서 나온 감노소를 마시도록 하라. 그러면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비슈누신의 말을 듣고 신들은 해와 달이 떠오르는 우유의 바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바다는 워낙 넓어서 휘저을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휘저을 것을 찾지 못한 신들은 다시 비슈누신에게 도움을 정했습니다. 우유의 바다가 너무 넓습니다. 만다라산을 옮겨 뒤집은 뒤 저어보거라. 비슈누신의 대답을 들은 신들은 만다라산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힘이 약해진 신들은 만다라산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은 꾀를 냈어요. 아수라들아 해와 달이 떠오르는 바다를 저어서 거기서 나온 달고 감미로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구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만다라산을 움직여 바다를 저어보지 않겠니? 신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아수라들은 신들과 같이 만다라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힘을 모아 산을 들어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자 신과 아수라들은 다시 비슈누신에게 갔어요. 저희들이 옮기기에는 산이 너무 큽니다. 비슈누신은 엄청나게 큰 뱀 아난타를 시켜 산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슈누신이 타고 다니는 독수리 가루다에게 산을 옮기는 일을 돕도록 했지요. 신과 악마들 그리고 독수리 가루다가 힘을 합하자 만다라산은 겨우 우유의 바다까지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옮겨진 산을 가지고 해와 달이 떠오르는 우유의 바다를 저으려면 손잡이가 될 만한 긴 끈이 필요했어요. 긴 끈을 찾느라 신들이 쩔쩔 매는 것을 보고 비슈누신은 아주 크고 기다란 뱀 바수키에게 산을 둘러싸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산을 다 애워싸지 못하고 버둥 거리다가 조금씩 조금씩 바닷속으로 잠겨들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비슈누신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거북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거북은 바닷속에 몸을 담그고 만다라산으로 헤엄쳐갔습니다. 그러고는 만다라산을 번쩍 들어서 등에 짊어졌지요. 거북으로 변한 비슈누신의 도움을 받아 신들과 아수라들은 우유에 바다를 저었어요. 그들은 천년 동안이나 바다를 휘저었지요. 그러자 바다 한 가운데에서 희뿌연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온 것은 영생의 물이 아니었어요. 바닷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죽음의 물이었지요. 그 물은 단 한 방울만으로도 신들과 아수라들 인간 모두를 명망시킬 수 있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때 시바신이 나타나 그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시바신조차도 삼키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목에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시바신의 목 주위는 독약 때문에 파랗게 물이 들게 되었습니다. 신들과 아수라들은 쉬지 않고 우유의 바다를 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다 속에서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솟아났지요. 마지막으로 신들의 의사가 된 단완 탈이가 영생의 감로수가 담긴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수라들은 병을 보자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결국 신들과 아수라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지요. 그 싸움으로 세상은 황폐해지고 많은 신들과 악마들이 죽어갔습니다. 세상을 피로 물들인 악마들의 욕심을 본 비슈노 신은 깨달았습니다. 악마들이 저 영생의 물을 마신다면 이 세상에는 불행만이 가득하겠구나. 비슈노 신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 모니희로 변신한 뒤 싸우고 있는 신들과 악마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제가 그 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겠어요. 아수라들은 아름다운 모니히의 모습에 현혹되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모니히는 신들과 아수라들을 쭉 세워놓고 신들부터 영생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수라들은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수근거렸지요. 그 와중에 아수라 중에 하나인 라우는 좀 더 빨리 영생의 물을 마시려고 신들 사이에 살그머니 숨어들었습니다. 곧 라우의 차례가 되었지요. 라우가 영생의 물을 마시려고 입을 벌리자 바로 그때 해여신 수려와 달해신 소마가 라우가 아수라라는 것을 비쇼누 신에게 고해받쳤습니다. 그러자 비쇼누 신은 자신의 무기인 원반을 던져 라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생의 물은 라우의 입안에 들어있었지요. 그 후 라우는 몸은 죽었지만 얼굴은 살아있는 괴이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해와 달의 신이 자신을 방해한 것을 알게 된 라우는 해와 달을 삼켜버리려고 쫓아 다녔습니다. 겨우 해를 찾아낸 라우는 대뜸 해를 깨물었어요. 아 뜨거워. 해가 너무 뜨거워 얼른 뱉어낸 라우는 이번에는 달을 물었습니다. 아우 시려. 라우는 달도 뱉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와 달을 쫓아다니면서 물었다 뱉었다 하는 바람에 해와 달이 이지러져 보이는 거랍니다. 라우는 영생의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지만 다른 아수라들은 그것조차도 못했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 아수라들은 신들에게서 영생의 물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속상해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신들은 아수라들로부터 영생의 물을 지키기 위해 제자리로 돌려놓은 만다라산 꼭대기 영원히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한가운데 영생의 물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눈조차 깜빡이지 않는 두 마리의 뱀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작은 악마와 농부 어느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 들러 나갔습니다. 농부는 덤불 밑에 빵이 든 바구니를 놓고는 옷으로 덮어놓았어요. 한참 밭을 갈고 나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진 농부는 덤불 쪽으로 가서 바구니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빵이 없어졌잖아? 농부는 그 근처를 돌이번 거리기도 하고 옷을 뒤집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군.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데 누가 빵을 가져간 걸까? 사실은 작은 악마가 몰래 빵을 가져갔던 겁니다. 작은 악마는 아까부터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요 놈아 약오르지 어서 욕을 해라 욕을 해. 악마는 농부가 욕을 하게 만들 속셈이었어요. 본래 악마가 하는 일이라는 게 사람이 못된 짓을 하게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농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지 빵 하나 안 먹는다고 굶어 죽기야 하겠어. 아마 누군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가져갔겠지. 농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샘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빵이 없어졌는데 도리어 더 착한 말만 하잖아. 악마는 마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마왕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그깟 농부 하나도 이기지 못하다니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 농부처럼 착해지면 우리들은 모두 끝장이야. 당장 가서 그 농부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라. 3년 안에 그 농부를 이기지 못하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크게 꼬질함을 들은 작은 악마는 부랴부랴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그 농부가 죄를 짓게 할 수 있을지 궁리 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오른 악마는 보통 사람으로 몸을 바꾼 다음 농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악마는 농부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농부는 마침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머슴으로 둔갑한 악마는 앞날을 미리 알고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올여름에는 가뭄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 습기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부는 그 말대로 습기가 많은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여름이 되자 정말로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바짝바짝 마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쨍쨍 내리쬐었지요. 그래서 다른 집의 곡식들은 모두 말라 죽었지만 이 가난한 농부의 곡식들은 잘 자라서 풍년이 들었답니다. 다음 해 또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어요. 머슴이 또 앞날을 보고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언덕 위에다 농사를 지으세요. 농부는 이번에도 머슴의 말대로 했어요. 여름이 되자 정말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다른 집의 곡식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곡식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잠기지 않고 잘 자랐어요. 자네 덕분에 올해도 아주 풍년일세 곡식이 남아 돌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라네. 농부는 머슴을 칭찬했어요. 그러자 머슴은 남는 곡식을 빠서 술을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동부는 머슴의 말대로 술을 잔뜩 담갔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다음 작은 악마는 마왕에게 돌아가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왕님 이번에는 제가 훌륭하게 제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될 테니 마왕님도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왕은 작은 악마와 함께 농부네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농부네 집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수를 대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농부의 아내가 식탁 모서리를 돌다가 그만 술잔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아내를 나무랐어요. 아이쿠 이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 아까운 술을 엎어버리면 어떡해. 이걸 보고 작은 악마가 마왕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저 농부가 이젠 저렇게 거친 말도 한답니다. 그때 아주 가난한 다른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들르게 되었습니다. 초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시원한 술 한잔을 마시고 싶어 침을 꿀꺽 삼켰지요. 하지만 집주인은 가난한 농부를 보자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술을 줄 수야 없지. 자 어서 나가시오. 그 말을 듣고 악마들은 또 기뻐 했어요. 두고 보세요. 이건 겨우 시작일 뿐 이라고요. 작은 악마는 신이 나서 말했지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서로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있으면 늑대처럼 싸우게 될 겁니다. 작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동안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갔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어떤 일로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사람이 덩달아 화를 내며 펄쩍펄쩍 날뛰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멱살을 붙잡거나 발길질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밌구나. 악마와 마왕은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은 늑대처럼 싸우고 있지만 좀 더 있으면 돼지처럼 되어버릴 테니까요. 작은 악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술을 한두 잔씩 더 마시고는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소리치면서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농부도 손님들을 보내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웅덩이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농부는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투덜대는 그 모습은 마치 꿀꿀거리는 돼지와 같았어요. 이걸 본 마왕은 작은 악마를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주 잘했다. 너는 정말 멋진 음료수를 생각해냈구나.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만든 거냐. 넌 아마 그 속에 먼저 여우의 피를 넣었겠지. 그래서 저 농부가 여우처럼 꾀가 많아져 거짓말을 잘 하게 된 거지. 음 그다음엔 늑대 피를 넣었어. 그래서 농부가 늑대처럼 사나워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 피를 넣은 게 틀림없어. 그렇지? 하지만 작은 악마는 고개를 자웠습니다. 천만에요. 짐승들의 피는 하나도 넣지 않았는걸요? 짐승과 같은 피는 원래부터 사람들의 몸속에 있던 겁니다. 다만 곡식이 꼭 필요한 만큼만 있던 때에는 동물의 피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제가 한 일은 곡식을 남아돌게 하고 그것으로 술을 만들게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그동안 몸속에 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두고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언제든지 술만 마시면 저렇게 짐승처럼 되어버릴 테니까요. 마왕은 작은 악마를 더욱 칭찬해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북극성 이야기 한 인디언 부족이 사냥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냥감을 쉽게 찾을 수 없군요. 그러게 말일세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지. 인디언들은 초장의 말에 따라 좀 더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넉넉히 준비해 두어야 했으므로 인디언들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지요. 하지만 사냥감은 좀처럼 눈에 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디언들은 며칠 동안 숲속을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쉿 모두 저기를 봐. 한 인디언이 가리키는 곳에는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선 지 며칠 만에 겨우 발견한 사냥감 이었지요. 우리가 여기를 지킬 테니 자네들은 저 나무 뒤로 돌아가게. 인디언들은 사슴을 가운데 두고 둥글게 에워 쌌습니다. 잡아라! 쇼장의 외침에 일제히 사냥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커다란 사슴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사냥은 손쉬웠습니다. 숲 여기저기에서 사슴 멧돼지 들쏘 등 사냥감을 만날 수 있었지요. 인디언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만 마을로 돌아가자. 초장의 말에 인디언들은 먹잇감과 사냥 도구들을 챙겨들고 기분 좋게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인디언들이 숲에서 길을 잃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는데 그만 모두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지요. 숲으로 너무 깊숙해 들어와 버렸나 보군. 정말 큰일이야. 주위는 이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무서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장님 이제 어디로 가지요?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걷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는 용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인디언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주위로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들 마을로 가는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안되겠소. 우리가 잡은 짐승을 제물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초장의 제안에 따라 인디언들은 달빛 아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제사 의식이 무르익고 있을 때 였어요. 한 아이가 호련이 나타나 인디언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어요. 깜짝 놀란 인디언들은 멍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어디서 왔지? 도대체 어느 부족의 아이냐? 초장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빙긋 웃으며 밤하늘을 가리켰어요. 저는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의 정령이에요. 제가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인디언들은 낯선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지요. 그때 초장이 나서서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마을로 안내해 주십시오. 아이가 앞장서자 인디언들은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 자란 풀과 나무들이 옆으로 누우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자 인디언마을로 들어가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봐 마을로 가는 길이야 우리 마을이다 모두들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얼싸 안고 춤을 추며 좋아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들은 문득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기 봐 저 하늘을 좀 보라고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들 하늘에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길 안내를 하던 아이가 밝은 빛을 뿌리며 하늘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멀리 북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되었지요. 그 뒤로 인디언들은 북쪽 밤하늘에 북박인 채 움직이지 않는 그 별을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이 바로 북극성 이랍니다. 오늘의 동안 과거 보러 가는 길 옛날에는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공부만 해도 땅 땅 맞이기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부쳐먹고 살아야 했지요.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메어 살 수밖에요. 어쩌다가 땅 주인 양반한테 밑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메어 살아도 보통으로 메어 사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땅 마지기나 가진 양반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 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웬스님이 동양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 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이러더란 말입니다.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서 금이야 옥이야 하는 반에 이런 소릴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 이러는 겁니다.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요. 참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찌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하지 하지 말라고 타 타 이르 고 또 타 이르 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 이르 써요.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한테 썩 잘했지요.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진릴 구진릴 마다 안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디 한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요. 어엿한 선비가 됐지요. 선비가 돼가지고 이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은 과거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아나요? 호랑이한테 물려죽을 팔자라는데 이거 뭐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 있고 고갯길이 니 걱정이 안될 리가 있나요?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보아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봤지요? 암만 생각해봐도 남한테 눈꼬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터럭만큼도 원성들은 일이 없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 못 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됐다.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됐어요. 턱 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어요.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막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정마방산 이었습니다.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 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 하는 거예요. 호랑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난다고 그러지요? 이 호랑이로 구나. 간이 콩알만 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이쁘 호랑이로 구나. 간이 콩알만 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여태 남한테 원성들을 일이라고는 한가지도 안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지요.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에 사는 호랑이는 산신령이라 말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호랑이도 앞을 가로막고 턱 서서 말하기를 꼼짝 말아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을 안고 서 있었더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받쳐라. 이러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지요.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도무지 남한테 원성들을 잃은 단 한 가지도 안 했거든요.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나 주십시오. 했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꼬지졌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고. 네가 다섯 살 때 네 엉덩이를 한 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안악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가 다친척집에 가게 돼서 자기를 이웃집 농사꾼 안악한테 맡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당을 부쳐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다섯 살 먹은 어린애니까 뭐 철이 있었겠어요? 철이 없으니까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뿔뿔 거리며 살찼던 모양입니다.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 번 꼬집어줬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바친 거지요. 옆집 아주머니가 내 엉덩이 꼬집었어. 하고 말입니다.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안악내가 붙이던 땅을 빼앗아 다가버렸지요.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사나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원성들을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안 일러바쳤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털억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이게 죽을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 덜어 잡아먹으려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더래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안학네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 놀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했지요. 3년 동안 사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나서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하더래요. 그래서 과거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지요. 이게 3년 걸려 과거 보러 간 대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의 급제에서 원님이 되어가지고 잘 살았대요.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했는데 하도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상 머슴 원님이라고 그랬대요. 그게 다 3년 동안 머슴 사리한 덕분이지 뭐예요? 오늘의 동안 무지개가 뜨는 이유 옛날 옛날 오랜 옛날 이건 보통 옛날이 아니고 옛날 끝 거기서 더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땅이 있어도 땅에 사람이 안 살았대요. 사람이 안 살고 하늘에만 사람이 살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하늘나라에 사는 처녀 총각이 죄를 지었어요. 하늘나라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저희끼리 혼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임금님 옥황상재가 두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땅에 내려가 살아라 이러는 겁니다. 듣고 보니 큰일이었어요. 큰일이 나도 이만저만 난 게 아니지요. 그때는 땅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돌만 있고 흙만 있고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뭘 먹고 살까요? 아이고 상재님 땅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둘은 땅에 내려가자마자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마라. 너희들이 먹고 살 것 내 다 마련해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옥황상재님이 먹을 걸 다 마련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해놨는고 하니 땅에 물이 흐르고 온갖 씨앗이 뿌려져 있었지요. 물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르고 온갖 씨앗은 그새 싹이 터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됐지요. 풀과 나무에서는 먹을 것이 주렁주렁 열리고 말입니다. 이러니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갖가지 풀과 나무에 먹을 것이 푸지게 매달려 있으니 뭐가 걱정인가요? 쌀도 나무에 그냥 열려요. 요새처럼 껍질에 쌓인 벼도 아니고 속살이 하얀 쌀이 그냥 나뭇가지에 흐드러지게 매달려 있단 말이지요. 게다가 딱딱한 게 아니고 먹기 좋을 만큼 말랑말랑했지요. 그러니 부를 때 익힐 것도 없이 그냥 주르르 훑어서 먹으면 그만이었어요. 떡도 나무에서 열렸습니다. 그것도 가지수대로 다 열렸지요. 송편, 인절미, 수수떡, 계피떡 안 열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떡이 먹고 싶으면 그냥 떡나무에 가서 뚝뚝 따먹으면 그만이었지요. 그뿐인 줄 아세요? 과자도 나무에 열렸습니다. 달콤한 것 고소한 것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지요. 과자가 먹고 싶으면 그냥 과자나무에 가서 뚝뚝 따먹으면 됐지요. 소금도 풀에서 났습니다. 소금 풀이라는 게 있어서 하얀 소금이 열매처럼 맺혀있거든요. 쌀 나무에서 쌀을 주르르 훑어서 먹고 싱거우면 소금 풀에서 소금을 주르르 훑어서 먹고 이렇게 사는 거지요. 이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니까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또 해가 바뀌니까 자식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한 500살 먹도록 살았는데 그렇게 몇백년 사는 동안에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마을도 여럿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싸웠어요.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렸으니까 먹고 나면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거리는 게 일인데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편을 갈라 가지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며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먹고 나면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먹고 싸우고 먹고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옥황상재가 이걸 다 내려다봤어요. 보니까 참 괘씸했지요. 편하게 잘 살라고 먹을 걸 다 마련해줬더니 먹고나서 한다는 일이 하부 한 날 싸움질이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먹을 것이 사방에 널려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 게지. 이참에 아주 싸움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놔야겠구나. 옥황상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서 사는 이치를 몽땅 고쳤습니다. 먹을 걸 아주 힘들게 얻게 해놨어요. 쌀은 껍질 속에서 열리게 하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게다가 나무가 아니라 벽 포기에 열리게 했지요. 일해놓으니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전처럼 그냥 주르르 훑어먹는 게 아니라 벼를 베가지고 나다를 떨어서 말린 다음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에 익혀야 됐거든요. 그게 이리 존맞나요? 떡나무 과자나무도 죄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떡을 그냥 뚝 따서 못 먹지요. 떡을 먹으려면 쌀을 바 가루를 내어가지고 물을 부어 반죽을 해서 불에 익혀야 했습니다. 과자를 먹으려면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구워야 하고 말이에요. 소금은 죄다 거두어서 아예 바닷물에 녹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소금불에서 소금을 훑어먹는 건 꿈도 못 꾸지요. 바닷물에 퍼올려 오래오래 햇볕이 말려야 겨우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싸움을 덜했어요. 싸우려고 해도 싸울 틈이 있어야지요. 먹을 걸 얻으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한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시사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하는 게 힘이 드니까 슬슬 꾀를 부리기 시작한 거지요. 그중에도 나쁜 것이 남이 죽도록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일 안 하고 빈둥거리 다가 빼앗아 가는 놈이 생겼어요. 힘센 놈이 아무데나 곡식 나는 땅을 자기 것 이라고 정해놓고 남이 그 땅에 곡식을 키워 베어다 떨어말려 놓으면 이 땅은 내 것이니까 이 곡식도 내 것이다. 이러면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힘센 놈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서 곡식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일이 이렇게 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해도 먹을 것은 아주 조금밖에 못 가지고 힘센 사람은 놀기만 하고서도 먹을 것을 아주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옥황상재가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막혔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일도 안 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다니 저들을 혼내주워 해야겠 이렇게 생각하고 땅에 비를 안 내려 줬어요. 아주 바짝 말라 흉년이 들게 한 거지요. 비를 안 내려 주면 곡식이 못 자랄 거고 곡식이 못 자라면 남의 거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빼앗을 것이 없으니 배를 고를 거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를 안 내려 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배를 골는 겁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곡식 두어 주머두면 몽땅 힘센 사람한테 빼앗겨 버렸지요. 옥황상재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비를 아주 시원하게 내려 풍년이 들게 해줬어요. 일하는 사람들이나 실컷 먹게 해줘야 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곡식을 푸지게 거두면 뭐예요? 힘센 사람들이 반 넘게 빼앗아 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옥황상재도 이랬다 저랬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요새도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하는 게 다 그런 이치랍니다. 그렇게 한 500년 지나서 맨 처음 땅에 내려온 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땅에 묻을 것 아니겠어요? 옥황상재가 두 사람을 땅에 묻어놓은 걸 보고는 저 두 사람은 이제 죄를 다 씻었으니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오너라. 해서 하늘나라 사람들이 그 둘을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다리를 놨지요. 그 다리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그 뒤에도 어쩌다 바른 일하고 착한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옥황상재가 보고서 저 사람은 죄를 다 씻었으니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를 한다지요. 그러면 하늘에 무지개가 탁 걸리는 겁니다. 그 착한 사람 데려가려고 다리를 놓은 거지요. 무지개는 꼭 비가 온 뒤에 뜨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비로 자욱하게 가리는 거래요. 그렇게 자욱하게 가린 다음에 착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는 무지개가 자주 떴는데 요새는 잘 안 뜨네요. 옛날보다 착한 사람이 줄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의 동화 해와 달 바람 무지개가 된 삼형제 옛날 옛적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이놈이 힘은 천하 장사이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매일 먹고는 잠만 잤지요. 하루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몸집은 깍지똥만한 게 먹기는 적게 먹나요? 밥을 해주면 한참의 대싸바시를 먹어치우고는 퍼질러 자는 게 일이었어요. 나이 한 열 옛날 곱살 먹도록 그러고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 탁 질려버릴 게 아니겠어요? 예 너는 밤낮 먹기만 하고 잠만 잘 참이냐? 남들은 너만한 나이에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더란만 너는 그 힘 돋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하고 걱정방 꾸중 반으로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들어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면 좁쌀 단맛만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좁쌀 단맛 이라니 좁쌀 단맛 어디 적나요? 그래서 뭣에 쓰려고 그러냐 하니까 다 쓸 데가 있어 그러니 그냥 달래요 할 수 없이 주었지요? 가만히로 한가마닌데 주니까 그걸 무슨 콩주머니 쥐듯이 한 손에 쥐고 흔들면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는 아름드리 나무를 한 손으로 쑥 뽑아 제끼는 거예요. 뽑힌 자리에 구덩이가 큼지막한 게 생길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좁쌀을 드립다 쏟아붓는 겁니다. 단맛을 몽땅 구덩이에다 싹 쏟아붓고 손 탁탁 털고 내려왔지요. 그래놓고 그 뒤로 날마다 구덩이에 오줌똥을 갖다 붓더니 싹이 나니까 한 포기만 남기고 죄다 쏙 꺼내버렸어요. 갈랑 한 포기만 남겨두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한 포기가 엄청나게 자라는 겁니다. 키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대궁은 아름드리가 되고 그러더니 조이삭이 말도 못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달렸지요. 그래 조가 다 익으니까 뿌리채 뽑아다 통째로 들고 탁탁 도둘겼습니다. 돌이 깨질 대신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좁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몇백 석이나 나왔는데 그걸 모두 가만히 담아 쌓아두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밥만 축내고 잠만 자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세상 구경하러 갈 테니 이 좁쌀로 밥해 드시고 잘 지내세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 나올 때 광대탈을 하나 만들어 얼굴에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동안 밥만 축내고 잠만 자서 부류한 까닭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 이름이 광대탈 이에요. 광대탈이 집을 나와 정차없이 자꾸자꾸 가다 보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엄청나게 큰 지팡이를 짚은 겁니다. 굵기는 한아름이나 되고 길이는 서른발이나 되는 지팡이 인데 가만히 보니 그게 참대통 이었어요. 속이 빈 참대로 만든 통 지팡이 더란 말이지요. 그렇게 큰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니 그놈도 보통 장사가 아닌 짚고 다녀요. 하고 물으니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놈이 굉장히 거추장 스러워서야 되겠소. 뭐든 닥치는 대로 이 참대통 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좋지요. 하면서 참대통 마개를 탄 연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별의별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옷이고 양식이고 집신이고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아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다닙시다. 나도 떠돌이 신세라오. 그거 좋지요. 이렇게 해서 둘이 의형제를 맺고 같이 갔습니다. 이놈 이름은 참대통 이에요. 그래서 광대타라고 참대통 하고 형제가 돼서 간거지요. 한참 가다보니 저 멀리서 큰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땅으로 푹 꺼졌다가 하늘로 쑥 솟아 올랐다가 이러는 거지요. 저게 무슨 병고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 밑에서 커다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놈도 보통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는 놈을 깨워가지고 무슨 일로 여기서 잠을 자오? 하고 물으니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놈이 잠이라도 시원하게 자야 할 거다니요.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바람에 아주 시원하지요.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다닙시다. 말동무가 있으면 좋지 않소? 그거 좋지요. 이래서 또 의영재를 맺고 같이 갔습니다. 이놈은 이름이 콧바람 이었어요. 그래서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콧바람하고 이렇게 셋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웬 사람이 돌을 떡 주무르듯 하고 있습니다. 돌을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뭉쳤다 폈다 하면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돌을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하더니 갓을 딱 만들어 쓰는 겁니다. 돌로 갓을 만들어 머리에 쓰더란 말이지요. 그 무거운 것을 머리에 쓰다니 이놈도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무거운 돌로 갓을 만들어 쓰시오. 했더니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놈이 갓이 가벼워서야 되겠소. 보통 갓은 바람만 불면 휙휙 날아가니 귀찮아서 아예 돌갓을 쓰고 다니려고 그런다오. 하는 겁니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다닙시다. 여럿이 다니면 심심하지 않을 거다니요. 그거 좋지요. 이래가지고 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내 형제가 된 거지요. 이번에 만난 놈은 이름이 돌갓이에요. 그래서 광대탈하고 참대통하고 콧바람하고 돌갓하고 이렇게 내시서 갔습니다. 뭐 딱히 정해놓은 곳도 없으니까 정처없이 바람 부는 대로 하염없이 갔지요. 한참 가다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날이 저물었는데 날이 저문 곳이 어딘고 하니 집도 절도 없는 산속이었어요. 별도 달도 없이 사방이 캄캄한데 산속을 한참 헤매다가 산마루에 딱 올라서니까 저 멀리서 불빛이 빤한 겁니다. 옳지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구나. 캄캄한 밤중에 불빛을 보니 반가웠어요. 그래서 대바람에 불빛 비치는 곳까지 냅다 달려갔지요. 가보니 의리의리한 기와집이 있는데 대문이 열두 대문 이었습니다. 첫째 대문을 열고 주인 있소?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대문을 열고 주인 있소? 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셋째 대문을 열고 주인 있소? 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넷째 대문을 열고 주인을 불러도 다섯째 대문을 열고 불러도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 대문을 열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두 대문을 다 열고 들어가서 주인 있소? 하니까 집안에서 처녀가 하얗게 소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산중에 어찌 오셨습니까? 혹 하룻밤 자고 가려고 오셨다면 두말 말고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잘 때가 못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우리 집 식구가 연함은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보면 한 사람씩 죽어나가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 모두 죽고 하인들마저 죽어서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러니 공연이 애매한 목숨 버리지 말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예산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험한 일이 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험한 일이라 해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명세기 장사들이 못 본 채 할 수는 있나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밤 지켜보겠소.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처녀를 그 뒤에 숨겨놓고서는 넷이서 잠을 안자고 집을 지키기로 했어요. 내 장사가 저마다 한자리씩 맡아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지요. 참대통은 제일 바깥 대문을 지키고 콧바람은 바깥 마당을 지키고 돌갓은 앞마당 광대탈은 처녀가 숨은 방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밤이 이슥해지니까 찬바람이 쏴 하고 불더니 시커먼 것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 눈에 시퍼런 불이 철철 흐르는 네발 짐승이었어요. 그게 먼고하니 수백년 묵은 청너구리 였습니다. 본래 청너구리가 오래 묵으면 요물이 돼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세워진다는 말이 있지요. 다가와서 덤벼드는 놈을 바깥 대문 지키던 참대통이 때려잡았어요. 길이가 서른발이나 되는 참대통을 한번 휘두르니까 청너구리가 맥을 못추고 단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잡은 놈을 참대통이 쓸어 담았지요. 그런데 처음 왔던 청너구리는 청너구리 때 중에서도 제일 힘이 약한 졸개였던 모양이에요. 한 300년 묵은 놈인데 이놈이 청너구리 속을 해서 제일 어린 놈이었지요. 청너구리들 생각에는 이 집 식구를 다 잡아먹고 달랑 처녀 하나 남았는데 뭐 힘센 놈을 보내려 하고 제일 약한 놈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앞만 기다려도 졸개가 안 오는 거예요. 참대통이 잡아서 대통에 쓸어넣어 놨으니 올 리가 있다요. 그래서 좀 더 힘께나 쓰는 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웃벌되는 한 500년 묵은 놈을 보냈지요. 이놈은 한 500년 묵어나서 그런지 참대통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몸뚱이가 연자멧돌만한 놈이 달려드는데 앞만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그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셋째 청너구리가 참대통을 홀랑 집어삼킨 다음에 열두 대문을 다 열고 들어오니 이번에는 바깥마당을 지키는 콧바람이 맞설 차례였어요. 콧바람이 용을 써서 크흥하고 크게 콧김을 한번 내쉬니까 청너구리란 놈이 감당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잡아다 콧바람으로 꽁꽁 얼려놨지요. 청너구리 소굴에서는 두 번째로 보낸 놈도 소식이 없으니까 좀 더 힘센 놈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둘째 아웃벌되는 큰 놈이 왔는데 이 놈은 한 700년 묵은 놈입니다. 그러니 힘도 더 셀 것 아니겠어요? 이놈한테는 콧바람도 당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용을 써서 콧김을 내놔도 그저 두어자쯤 흔들흔들 밀려놨다가 도로 달려들고 달려들고 하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콧바람도 잡아먹혔습니다. 둘째 청너구리가 콧바람을 홀랑 집어삼키고 앞마당으로 썩 들어서니 이번에는 앞마당 지키는 돌갓이 맞설 차례였어요. 돌갓이 갓을 벗어 번개같이 한번 휘두르니까 이거 참 그놈의 청너구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할 일 없이 돌갓에 한방 얻어맞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놈을 잡아다 큰 돌로 꼼짝 못하게 눌러놨지요. 세 번째로 보낸 놈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청너구리 두목이 나섰습니다. 이놈은 청너구리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놈으로 한참 년 묵은 놈 이었어요. 몸뚱이가 집채만 한 것이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왔는데 담이 약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번 보고도 기절할 만하더랍니다. 그런 놈이 달려드니 돌갓도 못 당했어요. 돌갓을 아무리 휘둘러도 그저 움찔대고 조금 물러났다가 또 달려들고 달려들고 하니 당할 재간이 있나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속절없이 잡아먹혔지요. 일이 이렇게 되니 이제 남은 것은 광대탈 하나뿐이었습니다. 청너구리 두목이 돌갓을 홀랑 집어삼키고 방으로 썩 들어서니까 광대탈이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그새 무슨 도수를 부렸던지 몸이 다섯 개가 됐어요. 말 그대로 오광대가 된 거지요. 광대탈을 쓴 놈이 다섯이나 한꺼번에 달려드니 청너구리 두목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쪽을 봐도 광대탈 저쪽을 봐도 광대탈이니 정신이 있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놈을 딱 후려치니까 정강이를 탁 꺾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는 놈을 잡아다 새끼줄로 묶었어요. 묶어놓고 등짝을 세게 후려치니 이놈이 킥킥하더니 속에서 뭘 토해내는데 돌갓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냥 집어삼켰으니까 뱃속에서 살아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는 돌갓이 돌로 둘러놓은 둘째 놈 등짝을 후려치니까 콧바람이 나오고 콧바람이 콧김으로 얼려놓은 셋째 놈 등짝을 탁 후려치니까 참대통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다시 만났지요. 내시서 청너구리 내놈을 한데 묶어놓고 장작을 빙 둘러싸 한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식구 원수를 갚고 광대탈은 처녀와 혼인해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지요. 내시서 친형제처럼 지내면서 잘 살다가 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멋이 됐는고 하니 무지개가 되고 바람이 되고 번개가 되었고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참대통은 참대로 땅 위에 물을 길어 올려 무지개가 되었고 콧바람은 코로 바람을 일으켜 바람이 되고 돌가슴 부시또을 탁탁 쳐서 번개가 되고 광대탈은 해가 되고 천연은 달이 되고 이렇게 하늘에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대요. 오늘의 동안 암행어사 박문수 옛날 충청도 공주 마국사에 김진사가 살았는데 유고에 사는 이진사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같이 진사벼슬에 집안도 넉넉해서 근심거리가 없었지요. 아직 두 사람 다 자식이 없을 때 둘이 만나면 늘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둘이 아들을 낳으면 형제를 맺어줍시다. 딸을 낳으면 자매가 될 테고 우리 둘 중에 누가 딸을 낳으면 며느리 삼고 안 그런가? 그럼 그렇지. 마침내 두 사람의 부인들이 해산을 했는데 김진사 내는 아들이고 이진사 내는 딸이었습니다. 김진사 내는 아들 이름을 금뱅이라 지었고 이진사 는 딸 이름을 은금이라 지었어요. 두 아이는 귀염둥이로 각각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뱅이가 열두어 살 되었을 때 김진사가 덜컥 병이 나서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금뱅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못 이겨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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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가 또한 세상을 하직 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니 금뱅이는 졸지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죽은 김진사의 절친한 친구 이진사가 금뱅이를 몇 해 키워서 혼인이라도 시켜주어야 겠기에 데려갔지요. 금뱅이는 부모를 닮아 외모가 준수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여 모두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마열에서는 이진사 댁에서 금뱅이를 배내첡부터 사위로 정해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지간히 세월이 흘러 금뱅이와 은금이는 혼인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진사 댁으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청혼을 해온 집으로 말하면 전라도에서는 이름 있는 가문에 부모 형제가 번듯했지요. 부모가 없는 금뱅이의 비할 바가 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김진사와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이 청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진사의 마누라는 좋은 혼처를 놓치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보 영감 저 금뱅이는 암흑에 하고 짝을 지어주고 우리 애기는 그 전라도 대감 집으로 혼인을 시킵시다. 처음에 이진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누라가 자꾸 밤낮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라도 대감댁과 사돈하자고 말하니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혼인 날을 받아 놓게 되었어요. 이쯤 되니 금뱅이는 불 없는 화로요 해와 달이 없는 낮과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집 사위감으로 대접할 때와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지요. 하루는 이진사 마누라가 금뱅이를 부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그만큼 장성했으니 장가를 들어야겠다. 은금이는 전라도로 갈 텐데 어떻게 장가를 들겠습니까? 그 건너 마을 형님 댁 종 아무개 하고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미 은금이와의 약속은 틀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남의 집 부리는 종하고 혼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같은 불쌍한 거 데려다가 이렇게 밥 먹이고 모두 해주시다가 이렇게 장가를 들라고 하시니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씨 가문에는 남의 집 종하고 혼인하는 법이 없어서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장가는 못 가겠습니다. 금뱅이의 대답이 떨어지자 이진사 마누라는 눈을 표독스레 치켜뜨고 딱 잘라 명령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일을 해라 그날부터 금뱅이는 이진사 댁 머슴으로 바뀌었어요. 이튿날 금뱅이는 풀을 베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고 종이를 숨을 죽이며 울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옷가지를 챙기고 조그만 보따리를 만들어 짊어지고 그 집을 떠났지요. 얼마 안가서 장에 가는 장군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심리길을 좋게 갔을 때 어떤 주막이 보였어요. 장군들이 그 주막에 짐을 불고 쉬기에 금뱅이도 따라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쉬었습니다. 일행 중에 좀 낯이 설고 잘 어울리지 않는 금뱅이를 보고 주막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너 어디 사느냐 공주 유구에 삽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어 그저 정처없이 떠났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구나 앞만 다녀봐야 다 마찬가지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밥 얻어먹고 있으면 어떠냐. 올 때 갈 때 없이 무작정 나와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달리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금뱅이는 쓰레질하고 심부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열심히 했어요. 금뱅이의 태도가 마음에 든 할머니는 매살을 모두 금뱅이에게 시키다시피 할 만큼 되었습니다. 이진사 집에서는 그날 밤 늦어서야 금뱅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금이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멀리 전라도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고 남편들 사람으로 알고 있던 금뱅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캐물었어요. 건너말 큰아버님 댁에서 부리는 종 아무개하고 짝지워준다고 해서 나갔다니 천부당 만부당 한 일입니다. 생각하면 은금이가 전라도로 시집을 가기로 정한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게다가 큰아버님 댁 한여라니 금뱅이는 완전히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금뱅이가 얼마나 상심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뱅이가 어디로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밤낮 없이 이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먼저 금뱅이가 있는 곳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너는 남의 남정래와 말도 잘하니 금뱅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라. 은금이는 한여에게 노자를 두둑하게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영리한 한여는 집에서 웬만큼 떨어진 주막을 모조리 기웃거리며 금뱅이란 총각을 찾았지요. 주막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문을 듣고 퍼뜨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뱅이를 찾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금뱅이가 한 주막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금뱅이가 아무 주막집에서 심부름해주고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남복을 하고 금뱅이를 찾아갈 터이니 오늘 밤 호랑이가 우리들을 물어간 것처럼 꾸며라. 문짝은 열어져치고 창호지문은 호랑이 발톱에 찢긴 것처럼 찢어놓고 그날 밤 두 여자가 남복을 하고 집을 떠나 금뱅이가 사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걸어서 금뱅이가 사는 주막에 닿은 것은 이른 새벽 이었어요. 여기 금뱅이라는 사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금뱅이는 왜 찾느냐 내 친구인데 만나본지 오래되어 찾아왔습니다. 지금 금뱅이는 식전 심부름을 갔으니 저 금뱅이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금뱅이 방에 들어가 보니 과연 평소에 금뱅이 답게 참 정리를 잘해서 좁은 방이지만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금뱅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네 친구가 지나가다가 널 찾아왔단다. 네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아침밥 퍼서 솥에 넣어놓았으니 밥 차려가지고 들어가 어 내가 여기 있는 곳을 아는 친구는 없는데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진사의 딸 은금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옆에 한효가 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둘이 얼싸 앉고 다시 만난 감회를 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보진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금이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하녀에게 부탁했지요. 여기 냉수 한 그릇을 떠다다오. 그리고 상위의 그릇들을 주섬주섬 내려서 방 한구석에 밀어놓고는 빈상을 방 한관대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듯 기다렸지요. 냉수 한 그릇을 떠오자 냉수 사발을 받아 상위에 놓고 금뱅이에게 사뭇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상투는 내가 올려줄 테니 당신은 내 쪽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일은 이렇게 역전하여 금뱅이는 사랑하는 은금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막집 할머니는 나중에 이 사연을 알았지만 금뱅이와 은금이가 예의 바르고 착실하여 아예 아들과 며느리로 알고 한식고처럼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막집 할머니에게 건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생김새가 아리따운 은금이를 은근히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뱅이란 논만 없으면 은금이는 내색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뱅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금뱅이가 워낙 자기 어머니에게 믿음을 얻어나서 섣불리 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쫓아낼 도둑이 조심해야 했습니다. 주막집 아들이 금뱅이를 쫓아내고 은금이를 차지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금뱅이를 도둑으로 몰아 광가에 고발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훔쳤다고 해야 할까 터무니없이 그냥 도둑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금뱅이가 불만을 품고 몰래 집을 나와서 전라도 대감댁으로 시집갈 은금이를 꾀어냈다고 하면 은금이 부모가 이놈을 떼어놓으려고 할 것이니 좋은 방도를 제안하면 응할 것이다. 주막집 건달아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공주 유구에 있는 은금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금뱅이가 돈을 훔치고 몰래 집을 나와 지금 충청도 자기 집에서 은금이랑 부부가 되어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은금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호랑이가 은금이 하고 한여를 물어간 것으로 알고 넋을 잃고 있는 터에 딸이 딸이 살아있다니 딸이 살아있다니 그 반가움이 이를 때 없었으나 한편 금뱅이 녀석과 짝이 되었다는 데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필시 금뱅이 녀석이 은금이를 꿰어낸 것이 틀림 없었지요. 아 그래 우리 은금이가 자네 집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소 우리 집은 주막 인데 작년 여름 금뱅이가 와서 돈은 좀 있으나 갈 곳이 없으니 심부름이나 하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따님을 데려와 같이 삽니다. 오래지 않아 금뱅이가 여기서 몰래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간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할 모양 입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애는 밖에 나가면 돈 한 푼 없는 거지 인데 그거야 모르지요 마님 내 동교에서 돈냥이나 덜어가지고 왔을지 아차 내 정신 좀 봐 돈고리와 항아리를 잘 간수하고 얼마였는지 세워두었어야 했는데 그 녀석이 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으니 훔쳐서 도망간 것이 틀림없구나 은금이 어머니는 금뱅이 녀석이 괘씸한 차에 주막집 건달이 와서 부축이니까 앞뒤 생각 없이 자기 집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광으로 허겁지겁 들어가 돈이 든 항아리와 고리짝들을 열어졌지니 얼마나 없어졌는지 잘 분가는 가지 않지만 없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이때 건달이 또 말했어요. 마님 좋은 수가 있어요. 그놈을 광가에 고발하면 됩니다. 제가 공주까지 온 김에 광가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나 젊으니 그럼 우리 은금이는 어떻게 되나 은금하씨와는 아무 상관없습죠. 군병이가 깨어냈으니까요. 좋은데 시집 보내면 그만입니다. 한편 이 주막집 건달은 공주 광가루가 관속대를 불러내 모두 술을 먹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우리 집에 있는 금뱅이가 양부모와 싸우고 집을 나올 때 돈을 훔쳤답니다. 그 양어머니가 돈을 훔쳐갔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그 놈이 아니라고 하면 홍구멍을 내서 제 입에서 훔쳤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달들이 자라는 노릇이 멀쩡한 사람을 고생시키는 일이거든요. 금뱅이는 광가에서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며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 할 수 없어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제일 난감한 사람은 응금이었습니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금뱅이가 아닙니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에서 내쫓기고 그동안에 정들어서 부부가 되었는데 누명을 쓰고 붙들려가 죽게 되었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금뱅이를 살려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지요. 아무 대책도 아무 아무 없지요. 그렇다고 좋은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편이 붙들려간 공주 광가로 무작정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갓난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걱정되어 못 견디겠다. 공주로 갈 테니 너도 같이 가자. 지금도 그렇지만 공주 신은 그 앞에 큰 강이 흐릅니다. 요즘은 다리를 놓아 자동차가 다니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지요. 은금이가 강가에 다다른 것은 달이 휘엄청한 밤 이었습니다. 나룻배는 공주 쪽 선창에 메어 있는지 나루에는 배도 없고 뱃사공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은 무심히 흐르고 여름밤 풀벌레는 은금이의 처지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마냥 울어댔지요. 공주 광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걸었지만 이제 더 갈 수 없어 주저앉으니 서러운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내 신세가 이다지도 기구했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갓난이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소리내어 울었지요. 아씨 그만 오세요. 하녀가 저도 같이 울면서 상전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이때 강 건너 저쪽에서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루배를 저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루배에서 내린 사람이 말했어요. 이 밤중에 웬 부인네들이 이렇게 울고 있소? 우리 아씨를 모시고 공주 광가에 가려는데 배가 없어서요. 하녀는 우선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어서 배를 얻어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배는 여기 내가 가져왔지 않나? 광가에 간다니 무슨 사연인가? 은금이가 흑흑거리며 말이 없자 배에서 내린 사람은 달빛의 마페를 비추어 보이면서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암행어사다. 우는 사연을 말하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합당하게 풀어질 것이니라. 은금이는 그때야 안심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죄 없는 남편이 도둑 누명을 쓴 것을 풀어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자랐고 내쫓겼으며 그를 따라 집을 나와 부부가 되었다는 사연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정을 알았으니 걱정 마시오. 다음날 아침 공주 관내 동원들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구경꾼들 속에 은금이와 한여 갓난이도 보였지요. 오늘 재판은 암행어사가 직접 문초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특별 재판 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죄인은 금뱅이가 아니고 공주 관하의 관속 중 오드머리 관리 였습니다. 네가 공주 관하에서 원의 관한을 대행하는 관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금뱅이란 죄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순순히 자백하던가 즉사하게 맞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곤장을 쳤습니다. 그러면 너도 즉사하게 맞아야 어째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자백하겠구나 여봐라 이놈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한 대 두 대 곤장을 내려치니 궁둥이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오드머리 관리는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지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 보령 어디서 온 젊은이가 유구에 사는 이진사댁 만하님의 부탁이라며 금뱅이가 이진사댁 광에서 돈을 도둑질해 도망 나와서 자기 집에 와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돈까지 주면서 도둑질을 안했다고 하면 제 입으로 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이진사댁에 면목이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뱅이는 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말투나 행색으로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뱅이를 풀어주어라 암행어사 재판장에 이 말이 떨어지자 한 나조리 금뱅이가 갇혀있는 옥사로 돌아가고 은금이와 갓난이가 허우적거리며 뒤따라 갔습니다. 이어서 암행어사의 호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든 뇌물을 먹고 백성을 억울하게 만드는 관리는 엄하게 다스린다. 오늘 불안으로 유구에 사는 이진사와 그 부인을 붙잡아 올려 하옥시켜라. 내일 재판을 열 것이다. 은금이는 자기 부모님을 붙잡아 올리라는 암행어사의 명령은 듣지도 못하고 남편이 갇힌 옥사로 옥사로 뛰어가 감격하여 금뱅이를 얼싸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은 이진사 내외가 동원뜰 아래 엎드려 암행어사의 재판을 받았어요. 암행어사의 판결에 따라 이진사 내외는 금뱅이를 사위로 맞이하고 여생을 딸네 내외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늙어서 세상을 뜰 때 있는 재산을 반씩 똑같이 나누어 반은 사위에게 반은 딸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암행어사의 이름이 그 유명한 박문수 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농사꾼 형과 아우 옛날 어느 산골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지요? 산골이라 논농사는 못 짓고 밭농사를 지었는데 밭농사라는 것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나요? 단단한 땅을 파일구어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골을 지어 자갈도를 말끔히 드러낸 다음에 실을 뿌려야 싹이 잘나고 싹이 나면 북을 주고 두드리며 뱅고스는 속아주고 성긴 곳은 모종을 내줘야 잘 자라고 자라면 김매고 거름주며 보살피기를 자식 돌보듯 해야 곡식이 잘 여물거든요. 그러니 봄부터 가을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지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 형제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찌 된 일인지 형네 농사는 해가 갈수록 잘되고 아우네 농사는 날이 갈수록 오그라들었어요. 형네 곡간에는 해마다 곡식 가마니가 수북수북 쌓이는데 아우네는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지요. 그러면 아우는 할 수 없이 형네 집에 가서 곡식을 구워다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언해의 봄에 아우네 집에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할 수 없이 또 형을 찾아갔지요. 형님 먹을 것은 고사하고 당장 조밭에 뿌릴 씨가 없어 큰일이에요. 올해도 조 한 가만 구워주세요. 그러니까 형은 아우를 곡간에 데리고 가더니 아주 잘 여문 조를 골라 한 가만 퍼 담아주더래요. 이건 우리 잘 여문 조이니 올해 조농사를 지어 거두거든 꼭 이렇게 실한 걸로 갚아주게나 하는 겁니다. 아우가 들어보니 좀 서운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이 여태까지 곡식 섬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토를 단 적은 없었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형제 사이에 꾼이 무어니 할 게 있느냐며 곡간에 가서 쓸만큼 마음대로 퍼가라며 선선히 양식을 구워주던 형이 이러니 저러니 군소리를 갖다 붙이니 서운할 수밖에요. 그렇지만 당장 밭에 뿌릴 시가 없는 터에 맛할 수도 없어서 조 한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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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그걸 밭에 뿌려 가꾸어서 조 몇 섬을 거두었지요. 형이 한 말도 있고 해서 연우에 같으면 김 한 벌 맺고 말 것을 두 벌 이나 맺고 뒷걸음도 두 번 저다 부어서 제법 여문 조를 거두었단 말이지요. 마당질이 끝나는 대로 선참에 조 한 감아 실하게 퍼담아 가지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지난 봄에 구워간 조 한 감아 가지고 왔으니 받으세요. 그래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구워간 것은 제때 갚아야지 자네 조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어디 한번 볼까 형이 이러면서 아우가 지고 온 조 감아 를 풀어 헤쳐 나갈을 하나하나 만져보더니 글쎄 이마를 잔뜩 찌푸리면서 손을 내졌지 뭐예요. 이거야 원 쭉정이가 이렇게 많아서야 이걸 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건 못 받겠네 다음 해에 농사를 더 잘 지어서 가져오게나 아우가 듣고 보니 귀가 탁 막혔어요 제 딴에는 농사 잘 짓는다고 두 벌 김매고 두 벌 걸음 주어 애써 가꾼 것인데 그까 쭉정이 좀 섞였다고 타박을 하며 물리치다니 형제 사이에 이럴 도리가 있느냐 싶었지요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대꾸도 않고 조 가마를 도로 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큰 마음 먹고 농사를 더 잘 지었습니다 구워 쓴 조를 갚으러 갔다가 쭉정이가 섞였다고 형한테 구박 받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아주 야무지게 농사를 지었지요 김도 세벌 씩이나 맺고 거름도 세벌 젖아 부어서 이삭을 참 여물게 만들어 거두었어요 그걸 잘 떨어서 한가마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지요 지난해 섭섭했던 마음이 아직도 한구석에 남아있는 터라 아무 말 없이 형 앞에 조가마를 쿵 하고 내려놓았어요 이만큼 실하게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 어디 트집을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듯이 말이지요 그러나마나 형은 이번에도 가만힐을 풀어 헤쳐 조 나달을 한움큼 집어들고 이잡듯이 살펴보더니 곡식 여문 것은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걸세 물에 담가봐야 알지 하면서 물을 한 동이 떠다 놓고 나달을 하나씩 담가 보는 겁니다 나달은 거짐 반 물에 가라앉았지만 물에 등등 뜨는 것도 꽤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니 형이 또 그걸 못 받겠다고 내치지 뭐예요 여보게 우리 집 조는 물에 담가도 뜨는 것이 없네 내년 농사 잘 지어서 내가 구워준 조마냥 잘 여문 것으로 다시 가져오게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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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지요 남도 아닌 형제 사이에 이럴 수가 있나 싶거든요 아무리 잘 여문조를 구워졌기로 써니 나달을 하나하나 물에 담가보면서까지 실한 것만 골라봤자고 드니 이렇게 야박한 인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도 야속하고 억울해서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농사를 지었어요 형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 해도 못잡게끔 아주 시라디시란 조를 거두리라 하고서 말이지요 이른 봄부터 조밭에 매달려 씨 뿌리고 속가주고 북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 자식 키우듯이 키웠습니다 김도 네 벌씩 이나 메고 걸음도 네 벌씩이나 져다 부었지요 그랬더니 이해에 조농사는 정말 잘됐어요 물레토리 같은 조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나달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잘 영울었습니다 아우는 마당지를 끝내자마자 실안주를 한감아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지요 형님 조 받으세요 이건 손발이 부르트도록 농사지어 거둔 조이니 물에 담가보든지 키로 까불어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형님한테 손 벌리지 않겠어요 아우는 분이 날대로 나서 짊어지고 온 조가 말을 형 앞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나마나 형은 접대 그랬던 것처럼 조 나달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참 조가 계양같이 잘 여물었네 자네 이 조 가꿀 때 김은 몇 벌이나 메고 걸음은 몇 벌이나 줬는가 하고 묻겠지요 네 벌 김 메고 네 벌 걸음 준 것이니 어디 흠을 잡을 대면 잡아보세요 아우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불뚝거리는데 형은 껄껄 웃다가 아우를 덥석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좋은 말로 달래주더래요 이 조는 도로 가지고 가서 자네 식구들과 먹게나 내가 처음부터 조를 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아우가 워낙 건달 농사를 하기에 그 버릇 고치려고 그랬던 것이니 그 정성대로만 농사를 짓고 살게 아우는 그제서야 형 뜻을 알아차리고 그 뒤부터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서 형처럼 곡간에 곡식을 그득 쌓아놓고 살게 됐대요 3년 농사로 배울 걸 다 배워서 상농꾼이 된 거지요 그러기에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농사꾼 손끝에 달렸다고들 그러지 않나요 오늘의 동화 사람 목숨 살린 은인 옛날 어느 시골에 나무장수가 살았어요 나무장수란 뗄나무를 지게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나무를 외상으로 팔고 섣달 금음깨가 되면 돈을 받으러 다녔어요 섣달 금음깨가 되어서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데 돈이 잘 거쳐서 모두 백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 이지요 돈 백량을 전대에 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더래요 늙은 할머니하고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연함은 살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이렇게 셋이서 다투고 있더란 말이지요 뭐라고 다투는가 들어보니 글쎄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다투더라지 뭐예요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험한 꼴 보고 사느니 강물에 빠져 죽을란다 할머니는 이러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빠져 죽겠어요 아주머니는 이러고 할머니 어머니 다 그만두세요 정작 죽을 목숨은 제 목숨인데 두 분이 왜 이러세요 사내 아이는 이러는 겁니다 나무장수가 들어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오 대기할 바 아니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어찌 그냥 두고 가겠소 어디 말이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야기를 들어놓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하고 손주 녀석 때리고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처지라오 지난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똑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돈 스무 냥을 구워 쓰지 않았겠소 크게 이자가 붙어 백냥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핏 대신 어린 손주가 잡혀가 죽게 되었다오 저 어린 것이 죽는 꼴을 보고 어찌 산단 말이요 듣고 보니 참 딱하기도 하지요 아니 그래 돈 백냥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기 백냥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시오 나무장수가 외상값으로 받은 돈 백냥을 몽땅 내놓았어요 이걸 몽땅 우리 주고 나면 퇴근 뭘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아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됐소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이래서 한 해 나무 팔아본 돈을 모조리 줘버리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왔지요 집에 가니 아내가 나무값 다 받아왔느냐고 묻습니다 오다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 주고 왔노라 하니까 아이고 잘했소 세상에 돈 백냥으로 죽을 목숨 셋을 살렸으니 그런 잘한 일이 어디 있소 하고 아내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돈을 다 줘버렸으니 뭘 먹고 살아요 당장 끼니 이을 일이 막막했지요 아무리 애써 나무를 팔아봐야 돈은 이듬해 섯달이나 되어야 생길 판이니 나무장수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파먹고 삽시다 하니까 아내도 그러자고 했지요 그래서 저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산밭에 감자도 갈고 옥수수도 갈고 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 몇 해가 후딱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하늘도 땅도 하얀데 산에서 웬 늙은이가 자꾸만 뒹굴고 있더래요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또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이러는 겁니다 기운이 기운이 빠져서 그러나봐요 나무장수가 얼른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얻고 왔지요 얻고 와서 따뜻한 방에 놓이고 죽을 쏘어 먹이고 하니까 기운을 차리더래요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십사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내 가을내 농사지어 논 감자야 옥수수야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삶아먹고 같이 살았지요 그러다가 봄이 되어서 눈이 다 녹았습니다 눈이 다 녹았으니까 할아버지가 나무장수를 보고 이제 우리집으로 갈라내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으니 임자도 우리집을 구경하러 가세 하는 겁니다 자꾸 권하기에 그러마 하고 따라 나섰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장서가고 나무장수는 뒤따라 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할아버지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 디디고 가니까 금세 잠깐 동안 백리를 가더라지 뭐예요 그저 밥 한 끼 먹을 참에 몇백 리를 후딱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백 리 가다 보니 조그만 동네가 나오더래요 동네 한가운데 커다란 귀화집이 몇 채 있고 저기 큰 귀화집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할아버지는 볼일을 보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일하고 나서 그만 간 곳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귀화집으로 들어갔지요 가보니 훤칠한 젊은이가 나오더니 길 가다가 들르신 손님이신가 본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지요 밥을 한상 차려주는 걸 잘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무장수가 돈 백량으로 사람 목숨 셋을 살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하고서 저를 넙죽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 몇 해 전에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지 뭐예요 우리더러 은혜를 갚으라고 산신령님이 이리로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실 터이니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위와 며느리 옛날에 천석군 부자가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아주 정성을 들여서 길렀지요 좋은 옷 입히고 맛난 음식 먹이고 불면 날아갈 세라 쥐면 꺼질 세라 고의고의 길렀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 만든다고 가난하기 때부터 이것저것 가르쳤지요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가르쳤어요 글 읽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짓는 법 그림 그리는 법 글씨 쓰는 법에다가 노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걸음 걷는 법 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서 나이가 차니까 아주 훌륭한 색시감이 되었어요 이만하면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겠다 이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일만 남았군 천석군 부자는 아주 흐뭇해서 여기저기 시집 보낼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웃동네 만석군 집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그리로 시집 보내기로 했지요 시집 보내는 날 사돈 영감에게 저희 집 딸에는 어릴 적부터 배울만한 것은 다 배웠답니다 아마 사돈댁이 허물이 되는 일은 없을게요 하고 은근히 딸 자랑도 했답니다 만석군 집에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니까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예 아가야 듣자니 너는 배운 것이 많다는데 그래 뭘 배웠느냐 며느리는 자기가 배운 것을 글 외듯이 줄줄 외웠습니다 글은 천자를 읽어도 막힘이 없고 글씨는 열두 가지 모양을 익혔습니다 오늘 때면 바로 시가 술술 나오고 책 서른 권을 한자리에서 다 뵐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부수로는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하루에 열폭 병풍수를 놓습니다 삼백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스무가지 악기를 탈 줄 압니다 또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주를 다 익혔습니다 말씨와 앉음새 절하고 걷는 법도 배웠습니다 또 며느리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만큼 일러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또 무르니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더 배운 것도 없으니 말이지요 또 없느냐 예 그것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뭐가 못마땅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다니 이번에는 자기가 글 외듯이 줄줄 외우는 거예요 곡식을 익혀 밥을 짓고 갖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상처리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물레로 명을 잡고 배틀로 배를 짜서 중해석삼 치마저고리에 도포 두루마기 짓는 법은 배웠느냐 그것도 못 배웠습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호미로 김을 메어 거름 주고 거두어서 도리깨로 마당질 할 줄은 아느냐 그런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호령이 서리빨 같았어요 네가 많이 배웠다더니 쓸모없는 것만 배웠구나 일 중에서 농사지어 거두고 음식 장만하고 실을 자아 옷 짓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느니라 너는 다시 친정에 돌아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부터 배워가지고 오너라 이러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대요 며느리가 할 수는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지요 사돈이 되는 천석군 집에서 생각해보니 괘씸하단 말이지요 만석군으로 사는 부잣집에서 며느리들어 온갖 험한 일을 다 배워가지고 오라니 그런 심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주중지 잘 키워놓았는데 지가 그런 소리를 내 그러면 제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어디 보자 이라고 자기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석군 집 아들을 부른 거지요? 불러놓고 자네 아버지는 우리 딸더러 일이란 일은 다 배워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래 자네는 일을 얼마나 배웠는가? 하고 따지니까 예 잘할 줄은 몰라도 굶어죽지 않을 만큼은 배웠습니다 하는 겁니다 설마 하니 만석군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험한 일을 가르쳤겠냐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았어요 자네 나무 할 줄 아는가? 예 할 줄 압니다 그럼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후딱 해 오게나 그러니까 사위는 지개를 덜렁 지고 나가더니 반나절도 안 돼서 나무를 산더미만큼 해가지고 왔어요 몸에 익은 솜씨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면 밭갈이를 할 줄 아는가? 예 압니다 저기 소가 있으니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오게 사위는 황소에다 쟁기를 지워가지고 밭에 나가더니 이랴이랴 소를 몰아 번개같이 밭을 갈더래요 밭을 다 갈고는 오줌장군을 날라다 밑거름까지 듬뿍 주고 오더란 말이지요 농사 짓는 일은 그렇다 치고 신삼을 줄 아는가? 예 그것도 할 줄 압니다 한번 해보게 사위는 삼 껍질을 벗겨다가 야무지게 꼬아서 미토리 한 켤레를 본때 있게 삼아 놓았어요 장인이 탐복을 했지요 자네는 만석군 집에 살면서 어찌 그리 일을 잘하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것 뿐입니다 천석군 집에서는 그때부터 딸에게 온갖 일을 가르쳤어요 밥 짓고 옷 짓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서 다시 시집으로 보냈답니다 만석군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좋아하며 며느리를 잘 대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아들과 금덩어리 옛날 함경도 어느 두메산골 가난한 집에 나이 여남은 살 먹은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보니 아궁이에 풀이 날 지경이었지요 보다 못한 아이가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더러 아버지 어머니 저도 나이 열 살이 넘었으니 어디간들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나가 남의 집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것이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다 하랴 싶어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언제든지 일이 고되면 집에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내서 보냈지요 아이는 집을 떠나 멀리 멀리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보니 산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금 캐는 사람은 안 그래도 일손이 달리던 참에 잘 되었다면서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아주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산에서 금 캐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밤낮으로 땅을 파고 흙을 뒤져야 어쩌다가 쌀할 만한 금이 나오곤 하지요 그래도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죽자 사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다섯 해를 일하고 나니 집 생각도 간절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지더래요 그동안 아이가 워낙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른 주먹만한 것을 보자기에 싸주면서 자 이건 그동안 일한 품삭이다 팔면 제법 큰 돈을 받을 테니 잘 간수해 가지고 가거라 하는데 풀어보니 커다란 금덩어리인 겁니다 아이는 금덩어리를 품에 고이 안고 집으로 갔어요 이것을 팔면 우리 식구 고생 안 하고 살겠다 싶어서 신바람이 나서 갔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먹집에 들렀습니다 주먹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났는데 한참 가다 보니 글쎄 품안이 허전하지 뭐예요 이를 어째요 금덩어리를 그만 주먹에 두고 와버린 겁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봐 잘 때도 품 안에 품고 잤는데 아침에 옷매무새를 고친다고 꺼내놓고는 그만 잊어버리고 왔어요 아이는 부랴부랴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먹집 주인은 아이가 떠난 뒤에 금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한 금덩어리면 값이 많이 나가거든요 얼른 금덩어리를 감추어 놓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지요 두고 간 걸 알면 틀림없이 다시 찾으러 오겠지 못 보았다고 시치미를 떼고 내가 가질까 그 아이에게는 무척 소중한 금덩어리일 텐데 그냥 돌려줄까 일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왔어요 여보세요 제 금덩어리 못 보셨나요 다섯 해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품삭이랍니다 보셨으면 제발 돌려주세요 아이가 애원하는 것을 보니 차마 모르겠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주먹집 주인은 잠깐 동안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뉘우치고 금덩어리를 내주었지요 옛다 그러지 않아도 찾으러 올 줄 알고 잘 간수해뒀단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저를 열두 번도 더하고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한참 가다가 강가를 지나는데 강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어디서 그러나 하고 보니까 강 한가운데에서 저만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뭐예요 구해주고 싶지만 헤엄을 못 치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를 어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있던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런데 몰려든 어른들도 물에 못 뛰어들고 머뭇거리고만 있었지요 간밤에 내린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가 물살이 새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제발 저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아이가 아무리 애원해도 어른들은 그저 머뭇거리며 바라다보고만 있겠지요 그대로 두면 물에 빠진 아이는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는 얼른 품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누구든지 저 아이를 살려주면 이 금덩어리를 드리겠습니다 몰려든 어른들이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중 한 나그네가 썩 나서더니 그게 정말 금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나서지 하고는 물에 풍덩 뛰어들더래요 나그네는 험한 물살을 해치고 겨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아이는 약속대로 금덩어리를 나그네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너희 집이 어디니 내가 데려다 주마 물에 빠진 아이는 이리로 저리로 하면서 집을 가리켜 주었어요 가리키는 대로 따라갔더니 글쎄 자기가 묵은 바로 그 주막집이더래요 주막집 외아들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진 겁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게 무슨 변이냐 주막집 주인이 달려들어 아들을 안고 난리법석을 쳤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낱낱이 다 듣고는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그 귀한 금덩어리를 우리 아들 목숨하고 바꾸었으니 내가 그 값을 다 쳐주마 하고 돈을 많이 줬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찌 된 일인지 농사도 잘 되고 살림도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도시에서는 바쁜 생활과 공예로 인해 밤하늘을 볼 기회가 많지 않지만 시골 친척집에 가거나 천문대 등에 간다면 꼭 밤하늘을 한 번 올려다 보세요 그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별도 있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별도 있고 재할 일을 마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별들에게도 생로병사가 있고 저마다 기쁘고 슬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의 신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별과 별자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밤하늘에 빛나는 왕관과 북극성 이야기도 별들의 이야기랍니다 이처럼 밤하늘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은 별을 한 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